띄고 떨어지지 띄고 안캐? 안 안 니은 히읗 해찬이도 알 것 같은데 개 개 개 개 개라고 썼어 나는 플라워크가 떨어지지 안개 야 그리고 야 다음번째 쉼표 다음 5번 5번 쉼표 잘 돌리면 좋겠다 잘 잘 띄고 돌리면 띄고 좋겠다 4번이요? 4번은 없어 어떤 표 없어요? 야 쉼표 없어요 여기다 5번 잘 돌리면 좋겠다 띄어쓰기 아예 없어요? 잘 봐봐 잘 들어가 잘 돌리면 좋겠다 아니 띄어쓰기 있잖아 그러니까 잘 띄고 돌리면 띄고 좋겠다 잘 띄고 잘 잘하고 바를대요? 그래 내가 그렇게 읽고 있잖아 잘 잘 돌리면 좋겠다 잘 띄고 잘 띄고 잘 띄고 잘 띄고 돌리 잘 띄고 돌리면 띄고 잘 띄고 잘 띄고 잘 띄고 조, 히읗, 조 조, 조 받침 초, 초 아니야 잘 안 지워서 그런 거지 회찬이가 좋겠다 좋겠다 케로 발음 나지만 케로 쓰는 거 없어 좋겠다 엄마 이거 게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본데를 읽을 거야 좋겠다 좋겠다 너무 지혜같이 보인다 좋겠다 표 있어요? 어? 표 있어요? 맞춤표 야 정말 쌍시옥 없는데 쌍시옥 해야지 개 좋겠다 조, 개, 다 엄마 쌍시옥 있어? 그거 말 안 해줘 맞춤페랑 띄어쓰기만 말해줘 좋겠다 쌍시옥 무조건 있다 이거 쌍시옥이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 아니야 그만 아니 얼른 써 좋겠다 안 해 안 해 안 써 너무 이상하잖아 이상해 아니 내가, 내가 웃은 걸로 좋게 나중에 엄마, 엄마가 웃어서 틀렸잖아 이렇게 말하지마 야 좋 좋게다 좋게다 너무 억가한데? 아니 나는 안 알려줘 이제 얼른 써 좋겠다 잘 돌리면 좋겠다 맞춤표 그만 5번 말 5번 맞춤표 나는 말했다 잘 돌리면 좋겠다 개스러워 엄마 개스러워해줘 개 좋겠다 정확히 말해줘 좋 개 다 좋 개 다 좋 개 개 다 쌍시옥 뒤로 갈 것 같은데 뭔가 난 해보자 이상해 엄마 회찬이는 포함 아니지? 회찬이는 포함 아니야 회찬이는 시우랑 그냥 맞춰서 하는거지 회찬이 시우꺼 점수로 가냐 마냐 정해져 그 그러면 시우가 틀면 제꺼 점수로 갈 수 있어요? 아니 못가지 야 이건 분명히 개 개 이 아니라 개다 네가 알아서 하는거야 내 눈을 보면서 날 내가 어떻게 대답하나 개 니가 쌍시옥으로 해봐 아니 그러면 니가 맞아야지 나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로 해보자 한번 아니 난 그럼 이렇게 할게 그럼 니가 개로 하고 내가 개스로 할게 그냥 개스로 해 니가 니가 틀리면 우리 집에 못 가는거니까 어 야 안돼 엄마 포장을 보니까 알 수 있어 난 아니 나는 그냥 그냥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 웃는거 봐야겠다 너 이따가 시우 엄마가 웃어서 내가 고쳤잖아 엄마 왜 웃었어 이런거 얘기하지마 회찬이 들었지 회찬아 네 내가 웃었다고 지웠다고 막 나한테 투정하기 없기야 네 쓴거야 망거야 저 똑바로 세게 써 그걸 대충 써놨어 나 나중에는 막 뭐 발음이 내가 말해주잖아 좋 겟 다 좋겠다 이거 무조건 안돼 이거 쓰고 자기가 읽어보고 맞은가 안 맞은가 아니야 엄마 다음거 내줘 자기가 쓰고 읽어보고 저 됐다 해도요 읽어보고 네 됐다 해 이렇게 알았어 뭐 야 못가면 네 탓이다 어 읽어보고 이게 쓰고 읽어보고 안 쓰고 읽어보고 뭐가 맞은가 해봐 엄마 하나 읽어보면 되잖아 아이 됐어 그리고 다음 6번 9번 또 물건을 띄고 묶거나 물건을 띄고 묶거나 물건을 띄고 물건을 묶은다 할 때 여러 개를 한 개로 물건을 띄고 띄고 묶거나 묶 물건 물건 묶 묶 묶거나 뭐야 묵 묵 묶 묶 묶 묶 묶 묶 묶 어 묶 권 아 묶 아 묶 묶 의 물건을 묵거나 아, 나 아니야? 나야? 아야? 그냥 천천히 그럼 가나다로 하자 아니, 잘 들어봐 나는 말만 해주지 기억이야, 이응이야 말해주지 않아, 발음을 듣고 써 물건을 띄고 묵거나 묵, 거, 나 아니야, 묵거 묵건 묵건 내가 그러면 어루 해볼게 알리 써, 시원한 물건을만 썼잖아, 묵거나 묵건 묵, 거, 거자 얼른 쓰세요 신한테 기도했어, 엄마 얼른 쓰세요 거, 거, 거 묵, 거 묵, 거 야, 여기는 쉰표 없어 맞춤표 있어 아, 맞춤표 없어 물건을 띄고 띄고 묵거나 묵, 맞춤표는 있나? 어, 거 야, 아무리 봐도 어 같은데 어, 나 이거 어, 으로 하자 이거 쌤들이 막 어 재미있겠 개신데 재미있 어 이라고 하잖아 재미있 어 겟다 라고 하잖아 재미있었 서신데 무조건 이용으로 바뀐 우리가 골라야 돼 그중에서 뭘 골라야 돼 아 아 나라고 할까 아라고 할까 물건을 묶어 나고 아야 묶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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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무조건 나 아야, 아 물건을 묶거나 아야, 아 쓰레기를 버릴 때 씁니다 뭐 이렇게 할 때 물건을 묶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씁니다 나야, 나 쓰레기를 버릴 때 씁니다 아니야, 나야, 아 아니야, 나야, 나 아 했잖아, 그거 네가 쓴 거 읽어봐 물건을 묶어나 о와 묶어 묶어와 묶어와 와서다 묶어 التي 내가 쓴 건 묶 어아 내가 쓴 것이 맞는지 알려면 내가 읽어 봤을 때 저는 안 내용이 나잖아 묶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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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읽어봐 읽어봐 물건을 묶어놔 내가 쓴 것이 맞은지 알려면 내가 읽어봤을 때 그런 소리가 나면 아니 야 무조건 나잖아 그러면 물건을 묶어놔 묶어놔 쉬운 옷 맞은가 봐봐 물건을 묶어놔 물건을 물건을 묶어놔 무조건 권이다 여기에 이유가 없다 물건을 묶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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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냐 너네 둘 다 웃겨 몇 개를 추가한거야 한개 두개 세개 자 이제 한다 다음 7번 7번 음식을 띄고 먹을 띄고 떼는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하고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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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고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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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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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띄고 떼는 떼는? 떼 에는 떼 떼 떼 떼 에가 들어가 에 떼 에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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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이거 떼 무조건 떼 에 그러니까 에가 들어가니까 떼 에야 떼 에 떼 떼 떼 떼 떼 떼 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떼 떼 떼 떼 에는 에야 에 애를 해 그래가지고 는 음식을 먹고 먹을 때에는 아니 음식을 먹을 떼 뭐 있나 없지 다음 마침표 같은 거 있나 없지 없어요 야 8번 8번 야 7번 야 7번 마침표 있어 봐봐 7번 없어 1인구만 없다고 야 9번 있어 어 다음 야 8번 8 벽에 벽 떼고 붙여 떼고 놓은 벽에 붙여 놓은 에 벽에 띄고 붙 붙여 붙 붙 붙 붙여 으 으 으 으 비그 으 쌍쇼우시 잠깐만 옛날 거야 야 야 이게 세종대완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타카 타파 타 야 이거 비그시다 부 부 가나다라 마 부 바 사 아 벽에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아니 옛날 거는 쌍쇼우시고 지금 거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타타타타하 이 중에 안에 드는 것은 옛날 것이래 벽에 벽에 붙여 놓은 그냥 이걸로 해 봐 일단 붙여 놓은 일단 이걸로 붙여 노 띄고 붙여 띄고 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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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오 은 노은 은 붙여 노 띄고 노 띄고요? 아니 노은 붙여 띄고 노은 아 이거 붙이는 거예요? 네 네 오로 해 오은 오은 네? 벽에 붙여 노은 노 노 노 진짜 오야 노야 벽에 붙여 노은 노 노 노 노 스크롤이 뭐야 근데 뭐 스크롤은 자세히 자세히 말해줘 이렇게 이렇게 그 마우스 자세히 말해줘 정확히 해요 그게? 응 그게 지금 내가 정확하게 불러주고 하는 거야 노야 이거 무조건 노 벽에 붙여 노 은 은 노 은 노 니은 니은 오 노 니은 오 은 이은 은 벽에 붙여 노은 노 은이야 노은 오케이 잘했어 노은 다음 9번 이거 이거 맞춤 노은 이거 맞춤표 있다 자 잘 꽉 맞춤표 있어요? 어 아니 9번이 꽉 봐봐 8번이 있대 이 맞춤표하고 느낌표는 중요한 게 아니야 꽉 꽉 꽉 꽉 꽉 잡을 때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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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움켜 쥐고 움 움 움 움 움켜 쥐고 움켜 쥐고 켜 켜 움켜 쥐고 켜 켜 켜 봐봐 잘 들어봐 움 움 켜 켜 켜 켜 켜 쥐 고 킥? 움켜 켜자 엄마, 움켜 이어서 맞지? 움켜 쥐고 아니, 움켜 여기 붙이는 거 맞냐고 내가 뛴다고 안 했잖아 움켜 쥐고 움켜 쥐고 움켜 쥐고 그러면 켜 야, 켜 켜 켜 켜 움켜 쥐고 쥐고 움켜 쥐고 쥐고 아니, 뛴다고 안 했잖아 그냥 움켜 쥐고 쥐이 쥐이 고다 한번 말하면 빨빨리 쓰면 좋겠다만 이렇게 말이 많아 쥐고 움켜 쥐고 맞지? 오 쥐이 만약 오 뛰고 야, 그리고 마침표, 마침표 뛰고 있어야 더 있어, 쥐야 꽉 움켜 쥐고 뛰고 있어야 있 있 있 있 이거야 있어 써 써 있어야 야 있어 있어 엄마 야 써 어 있어야 어 야 어 맛있다 어 를 써라고 해 이제 어 를 써라고 해 움켜 쥐어 야 저 있어 움켜 쥐어 꽉 움켜 쥐고 있 어 야 있 어야 있 어야 있 띄고 해 있 어야 띄고 있 띄고 해 꽉 해 쳐 쥐고 있어 어 어 있 있어야 해 해 해 해 해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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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고 마침표 해 해 마침표 해 자 자기가 쓴 거 읽어봐 무슨 해 무슨 해 무슨 해 잇 잇 잇 어야 지금부터 말한다면 말할 때마다 해라고 합니다? 아이 아이자예요? 어이자예요? 그거는 못 알려줘 나는 띄어쓰기랑 맞춤혈만 알려줘 엄마 해 꽉 움켜쥐고 있어야 해 자 이제 마지막이야 네 알았다 해 자 다음 10번 10번 포기하지 포기하지 띄고 앉는 노력 포기하지 포기 하 포기 띄고 아니 내가 띄어쓰기랑 말해 포기하지 띄고 포기하지 띄고 응 자 자자자자 포기하지 포기하지 띄고 앉는 안고 포기하지 띄고 안고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코 오 띄고 코 안 코 코지 당연히 포기하지 띄고 안 코 띄고 노력 띄고 안 코 띄고 노력 노 노력 안 코 노 띄 네 띄고 노력 노 자 노력하면 끝이에요 자 위에서부터 한 번씩 읽어보면서 자기가 잘 흰번 안 raw 야aley 스크롤은 어떻게 해 그건 뭐냐 고 игр 스크롤은 어떻게 해 흑 zoom 글 헋 플라우프가 떨어지지 않게 잘 돌리면 좋겠다 물건을 벽에 붙여넣으면 꽉 움켜쥐고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벽에 붙여넣은 벽에 붙여넣은 붙여넣은 다 맞은 거 같아요? 벽에 붙여넣은 꽉 움켜쥐고 아니다! 음!" Stern toll 꽉 움켜쥐고 고양이 개, 개, 코카콜라 맛있다, 아, 맛있으면 더 먹지, 딩동댕둥댕, 어, 개다, 개, 개, 개. 스크롤은 어떻게 해? 자, 이거 다 맞으면 뭐 한다고? 해찬 리즈 간다고. 틀리면? 하나라도 틀리면? 지금 안 간다고. 이제 정리하고 조금 놀다가, 지금 바로 가야겠다. 지금 이제 끝나고 바로 가는 거 알았지? 틀린 것만. 제발, 제발. 하나는 봐주지, 하나는. 하나는 봐줘? 응, 하나는 봐줘. 해찬 리즈 걸로는 안 하고 쉬울 걸로만 하기로 했지. 그치? 자, 그럼 100점 맞기를 기다려야겠지. 하나만 틀리기를 봐야겠지? 응. 자, 너네가. 그래서 신님, 전 진짜 신님을 꼭 천상 가서, 진짜 천사로 승배하시겠습니까? 전 진짜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거지.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사고 진짜 안 지울게요. 그거는 신에게 비는 게 아니라, 시유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고한 내가 보상받는 거지. 왜, 너는 공부를 안 하고 신에게만. 엄마한테 빌리지도 않고, 사랑하는, 존중하고, 어머니한테. 아니야, 그건 신의 문제가 아니야. 신님, 제발 해주세요. 마치 그러면 틀리면 신을 저주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럴 거야?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건 신에게 빌 게 아니야. 네 스스로의 정상, 노력에게 달려있는 거지. 이건 거의 제 목숨입니다. 자, 보여주겠습니다. 답을 보고 틀린 곳을 싹 고치세요. 있으면. 서히는 게 votions와 피42미가 용어boys에 갖도사를 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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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 어떻게 해? 어떻게? 이게 틀렸지? 어, 해! 아! 한 개. 어떻게 해? 시옷이 없었죠? 어떻게 해? 시옷, 시옷이잖아, 애찬아. 시옷, 어떻게? 어? 맞았잖아. 히옷이어야 되잖아. 히옷, 그런 거 히옷. 너무 방금 썼잖아. 거짓말도 아주 뭐야. 어이가 없네, 거짓말. 두 개로 해주면 안 돼. 자, 다음. 아, 두 개로 해주면 안 돼. 두 개다. 두 개까지 봐줄게, 그럼. 자, 그 다음 3번. 이게 틀릴 건데. 충전할, 충전할. 조금 틀렸다, 이거. 필요 없어. 맞았는데? 어, 맞았다. 회찬이는 맞았어. 나는? 너는 어, 어어야 되는데 서가 됐어. 없어. 회찬이 거 봐, 여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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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로. 아, 두 개 틀렸다. 지우개. 기대도 안 한다, 이제. 지우개. 찬이 지우개 주세요. 아, 지우개. 빨리 지우고 해, 고쳐. 이거 숙제잖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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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잘 써야지. 여도 써야지. 여도 써야지. 일단. 플라우프가 떨어지지 않게. 맞았지? 네. 이건 회찬이도 맞았고. 잘 돌리면 좋겠다. 이것도 맞아. 응. 응. 개 쓴 시옷이 있어야지. 회찬이는 맞았잖아. 썼잖아. 응. 진짜. 내 끼로 해보자. 내 끼로. 내 끼로. 빨리 써. 감기도 걸려는데. 빨리 쓰라고. 개 따. 알았어. 내 말대로 가라고 했잖아. 빨리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똑바로 안 쓸래. 응. 세게 넣으면 안 돼. 안 돼. 이제. 너무 많이 그렇게 계속 늘릴 때마다 계속 늘리면 안 돼. 좋겠다. 써. 겟다. 시원. 응. 내 인생은 망했어. 물건을. 물건을 묵거나. 묵. 거. 나. 아. 묵. 건. 묵. 거나. 나 맞췄다. 묵. 어. 묵. 아. 한 개만 있었으면 잘. 제대로 쓰세요. 거로 바꾸세요. 묵. 거나. 그렇게 알려줬잖아. 묵. 거나. 라고 했잖아. 회찬이도 고쳐야지. 묵. 거나. 거. 아. 다음날에 가. 응. 다음날에 가. 내일 가. 응. 난 간다네. 연필 똑바로 들어. 장난감 껴서 들지 말고. 묵. 거. 나. 그냥 거. 야. 거. 했잖아. 묵. 건. 아. 가 아니라. 묵. 거. 나. 나. 소리나는 대로 쓰는 거야 여기는. 나. 나. 거. 나. 뭐. 아. 내기나 들었어. 음식을. 먹을.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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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가. 떼가. 어이가. 아이야. 어차피 기대도 안 했다. 다음. 음식을 먹을 때에는 벽에 붙여 놓은. 부처가 이거 뭐야. 부처. 노은도 틀렸지. 부처 놓은. 붓은 티귿이고. 여. 붓. 여. 부처. 발음은 부처로 나는 거야. 괜찮아. 너도 고쳐야지. 부처가 아니고. 붓. 여. 발음. 붓. 여는. 노은은 히읗이 들어가야 돼. 네. 네. 진짜 가. 네.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가. 붓. 요가 아니라 여.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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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음. 미 집사. 예. 어위 아니. 오. 해. 어. 비. 포기하지 않고 도려 이렇게 해서 받아쓰기 잘 했고 틀린 부분 좀 고쳤고 이제 오늘 재미있게 잘 놀았으니까 이제 인사하고 가자 자기 저기 방에 가서 척 짝 정수 하는데 일본 줄게 또 다음 주에 놀면 되지 자 그만